네 그러면 오늘 스냅샷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코프에서 준비한 짧은 기술 세션인 스냅샷에 와주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 주제가 테라폼이어서 그런지 예상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사전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오늘 세션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이제 QR코드로 인증을 해야 되죠 내가 누군지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건 클라우드나 다른 인프라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테라폼 클라우드 환경을 중심으로 이제 크레딘셜 관리 패턴을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저희가 시간 준수를 위해서 별도의 Q&A 시간이 끝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해주실 하시코프의 솔루션 엔지니어 이규석 이사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테라폼으로 프로비저닝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인증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크레딘셜을 어떤 패턴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몇몇 케이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의 자격증명은 클라우드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자원은 클라우드의 자격증명을 가지고 즉 저희가 크레딘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크레딘셜 정보를 통해서 생성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읽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크레딘셜만 알아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주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크레딘셜이 자주 사용되는 테라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면서도 자동화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패턴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테라폼이 프로비저닝 하는 것이 꼭 클라우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범주에서는 여러 인증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사용하시기 각각의 어떤 편한 대로 몇몇 방법을 이미 아마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AWS에서는 스태틱 크레딘셜을 쓰실 수도 있지만 뭐 STS 크레딘셜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의 클라우드마다 제공하는 이런 인증 방식이 여러 가지 체계가 있죠 이런 크레딘셜 정보를 테라폼과 함께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로컬 환경에서 환경 변수를 저장하거나 또 클라우드의 어떤 CLI 툴을 통해서 생성되는 크레딘셜 파일을 보관하기도 하죠 또 이런 크레딘셜이 프로젝트나 편의성을 위해서 또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또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크레딘셜은 삭제되지 않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또 보안의 구멍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 뭔가 우리가 이번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크레딘셜만 별도로 보안팀이나 별도 관리하는 조직이 있을 정도로 이 크레딘셜 관리 자체도 또 하나의 클라우드로의 어떤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전략 혹은 계획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몇 가지 패턴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픈소스 버전의 CLI를 사용하실 때보다 이제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스테이트 관리나 협업을 위한 API도 있고 뭐 팀 R100 기능도 있고 코드 기반 정책 기능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변수 관리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하고요 몇 가지 크레딘셜 관리 패턴은 뭐 단일 AWS 계정으로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WS 기준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뭐 다중인 계정으로 생성해서 각각의 어떤 작업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업자는 네트워크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작업자분들은 뭐 S3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롤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런 여러 가지 크레딘셜들을 다양하게 좀 섞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리고 뭐 STS라고 불리는 뭐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 같은 임시 크레딘셜을 활용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의 에이전트를 활용했을 땐 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조합이 있을 거고 이미 사용하시는 것도 계실 텐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적인 유저로 사용하실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패턴이기도 한데요 사용자는 이제 기존에 이제 CLI로 실행할 때 필요하듯이 해당 환경 변수를 테라폼의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로컬 환경에다 저장하실 수도 있겠죠 이때 이 클라우드에다가 만약에 이런 변수를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시던 사용자 크리덴셜을 생성하던 대로 원래 생성하신 대로 생성하시고 해당 값을 테라폼 클라우드에 저장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정보는 이제 센시티브 옵션을 켜가지고 암호화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리덴셜에 대한 생성, 구성,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첫 번째 패턴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환경이 저희 보통 로컬에서 작업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환경들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환경 변수로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죠 대부분은 오픈소스 처음 사용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AWS에 대한 액세스 키, 그리고 시크릿 억세스 키 이 두 개를 환경 변수로 저장을 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혹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AWS CLI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크리덴셜 파일을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테라폼을 프로비저닝 하시는 경우도 가능하시죠 이렇게 저희가 크리덴셜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계정 관리 하시는 분들이 따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계정에 대한 사용자를 만들고 이 사용자가 쓰기 위한 접근 크리덴셜을 생성하게 되겠죠 여기 제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사용자로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해당 컴퓨팅 자원을 관리하는 사용자는 EC2에 대해서 액세스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테라폼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는 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생성하실 때만 확인하실 수 있는 시크릿 키 이 두 가지 가지고 저희가 이 테라폼을 가지고 이 프로비저닝에 대한 크리덴셜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보가 되면 기존와 조금 다른 점은 오늘 클라우드를 주제로 하다 보니 기존에 저희가 환경 변수나 혹은 이런 크리덴셜 파일로 관리하던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가서 아까 컴퓨팅이었으니까요 컴퓨팅을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의 베리어블로 이렇게 저장해서 등록하는 방식 이게 아마 첫 번째 방식이고 가장 쉬운 패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관리하게 되면 실상 개인 사용자는 내 로컬 PC에다가 이런 크리덴셜들을 보관할 필요 없이 이런 클라우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계정에 대한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리 이 워크스페이스에다가 구성을 해놓고 해당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주 심플하게 일단은 이렇게 생성해놓고 테러폰 클라우드 환경에다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이 방식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단일 이런 연구적인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제 프로비저닝을 위한 크리덴셜 관리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라던가 보완적인 이슈로 이런 자격증만을 계속 교체하지 않는 한 제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런 시크릿 키가 노출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번째 방식인 이런 크리덴셜마다 별도의 롤을 정의해서 해당 롤을 특정 리소스만 혹은 특정 리전에만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크리덴셜별로 롤을 관리하는 방식을 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리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별도 크리덴셜을 구성하는 방식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만약 이런 여러 가지 크리덴셜을 적용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알리아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바이더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케이지도 일부 계시는 것 같긴 하고요 이 같은 방식은 또 모듈에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프로바이더의 설정은 알리아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해당 프로바이더가 소유한 계정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구성하는 방식도 앞서 보셨겠지만 워크스페이스를 나눠서 저희가 관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테라폼의 작업 공간인 워크스페이스에 별도의 프로바이더를 구성해놓고 각 프로바이더마다 별도의 계정을 할당 받으면 각각의 워크스페이스가 각각의 어떤 증명 자격 증명에 따라서 자기 롤에 대한 어떤 워크스페이스는 네트워크를 프로비전이 하고 어떤 워크스페이스는 컴퓨팅을 혹은 S3를 RDS를 이런 식으로 각각이 관리하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케이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롤이 들어있는 크리덴셜을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네트워크만 관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특정 컴퓨팅 리소스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컴퓨팅에 대한 부분만 따로따로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IAM 쪽 관리를 할 때 유저별로 혹은 롤별로 여러 개의 사용자를 분리해 놓고 예를 들면 네트워크 어드민이면 네트워크 어드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리덴셜을 구성하시고 이 크리덴셜에 대한 롤은 네트워크에 대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롤만 가지고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워크스페이스는 네트워크만 컴퓨팅에 대한 거는 컴퓨팅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쪼개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정적이지만 권한별로 저희가 여러 사용자 크리덴셜을 사용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 사용자의 계정이 갖는 권한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나름 또 역할별 프로비저닝도 수행하실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기존 프로바이더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알리아스에 대한 구성이 추가돼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정도가 발생한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테라폼만을 가진 테라폼만을 활용한 크리덴셜 관리 방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볼트의 어떤 인테그레이션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볼트는 아마 이미 사용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볼트를 테라폼이랑 엮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는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약간 두 개가 별도로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쳐서 사용해 볼까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보셨던 정적인 크리덴셜의 공통적인 문제는 결국 영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퇴사하면 또 전체적인 액세스 키를 다시 관리해야 되고 정적인 것 때문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또 언제든지 또 사용자가 임의로 롤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정적인 크리덴셜에 대한 관리를 볼트로 넘겨주면 볼트가 동적으로 크리덴셜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짚어갈 부분이기도 하고요 볼트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트가 크리덴셜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라이프사이클을 이런 라이프사이클을 수행해 주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임시로 이제 STS 계정, 임시 계정을 생성해주고 지정된 시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도 이제 볼트가 가지고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밑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 볼트에다가 AWS에 대한 계정 관리에 대해서 구성을 이렇게 해놨고요 리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볼트가 생성하는 계정은 30분만 유지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구성된 볼트의 구성을 보고 새로운 롤을 하나 기준으로 크리덴셜을 생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페어로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리스에 대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트를 통해서 AWS나 혹은 다른 클라우드에 크리덴셜을 생성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볼트가 이런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이런 리스 듀레이션 값인 30분이 지나게 되면 볼트가 자동으로 삭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일단 지금 제가 여기 미리 임시로 만들었으니까 실제 만들어졌는지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에 가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볼트가 만든 유저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볼트가 생성한 유저를 클릭해서 여기서 시크릿 크리덴셜에 대한 정보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AKIAU 밑에 보시는 AKIAU 이런 식으로 이제 키 페어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AWS나 혹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의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볼트도 별도의 프로세스다 보니 테라폼이 이 볼트에서 뭔가 생성되는 크리덴셜을 가져오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볼트에서 생성되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크리덴셜을 젠킨스 같은 툴을 써가지고 생성하고 가져온 키를 다시 테라폼에 넣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볼트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테라폼이랑 엮기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이 저렇게 이제 볼트 자체를 엮을 때 어떻게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하고 자동화 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볼트가 뭐 앞서 보셨던 리스 타임을 갖는 그런 크리덴셜을 생성하거나 혹은 STS 같은 이런 토큰 키 세션 키 같은 방식으로도 생성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동적인 어떤 크리덴셜을 연동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해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자 하는 이 테라폼의 어떤 클라우드 혹은 엔터프라이즈만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긴을 활용해서 주로 이제 내부에다가 구축하시는 볼트 클러스터에 접근해서 크리덴셜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변수를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방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대로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워크스페이스 중에서 내부에 있는 볼트랑 통신을 하는 테라폼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고요 이 에이전트가 볼트에서 생성하는 크리덴셜을 받아서 테라폼도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있죠 그래서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테라폼의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해주고 거기에 변수를 넣어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다시 데모 화면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볼트에 대한 프로바이더가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테라폼에 대한 프로바이더도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좀 특이한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구성해 봤는데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은 볼트가 만들어주는 크리덴셜 아까 보셨던 예를 들면 제가 아까는 일반 크리덴셜만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STS 크리덴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시크릿 토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테라폼이 받아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트에 대한 프로바이더를 구성을 했고요 보통 볼트는 내부망에 구축을 하시니까 내부망에 있는 IP를 임시로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트에서는 이 크리덴셜을 가지고 오는 이런 패턴을 하나 넣어야겠죠 기존에 이미 볼트에서 STS에 대한 계정 생성에 대한 구성을 해 놨으니까 이거를 AWS의 STS 방식 그리고 롤 이름 이렇게만 데이터 소스 형식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온 이 시크릿 키나 액세스 키를 테라폼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할 때 그때 이제 변수로 이렇게 베리어블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구성된 이 값은 제가 여기 스냅샷 테라폼 AWS 볼트라고 하는 이 워크스페이스로 구성을 해 놨고요 이게 실상 저희 내부망에서 돌아야겠죠 그래서 테라폼의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에 설정해 보면 실제 익스큐션 모드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서 실제 제 내부망에 있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테라폼이 구성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해당 에이전트는 제가 구성해 놓은 이미의 에이전트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부망에 있는 에이전트를 콜해서 내부망에 있는 에이전트가 볼트랑 콜한 다음에 이 볼트에서 생성되는 킷값을 그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올려주는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플랜이 하나 돌았는데 요거를 제가 취소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타트 플랜을 하고요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테라폼의 클라우드는 사스 환경이다 보니까 실행 자체가 저기 어딘가에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 환경에서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실행의 주체를 에이전트로 구성을 했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이 에이전트가 테라폼 클라우드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내부망에 있는 이 에이전트를 실행하게 되고 이 내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특정 리소스 볼트 같은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호출해서 저희가 뭔가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요런 여지를 생성해 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가 호출을 받아서 뭔가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지금 내부에 있는 볼트를 호출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아웃풋으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찍어놨는데 요렇게 이제 아웃풋 출력되는 것처럼 볼트가 기존에 뭔가 커맨드나 혹은 API로 호출해야 했던 것들을 테라폼이 이제 볼트 프로바이더를 써서 호출을 했고 여기서 생성된 AWS STS 크리덴셜을 생성해서 최종적으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정보가 들어간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열심히 이제 어플라이가 돌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구성했던 오가니데이션의 워크스페이스로 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어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생성했던 이미의 어 동적인 크리덴셜을 받은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시간을 거져나 어 벌써 생성이 됐네요 네 다이나믹이라는 워크스페이스가 방금 생성이 됐고요 다이나믹이라는 워크스페이스의 배리어브를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액세스 키 그리고 세션 토큰 시크릿 액세스 키 이런 식의 변수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확보가 돼서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가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의 다이나믹 크리덴셜 그리고 테라폼의 어떤 여러가지 프로바이더를 조합을 해서 오늘 내부망에서 쓰는 이런 볼트에서 이제 AWS의 크리덴셜을 잘 관리해 줄 수 있고 라이프 사이클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섞어서 저희가 최대한 좀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크리덴셜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테라폼 자체도 엔터프라이즈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SaaS형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폼의 클라우드의 에이전트와 볼트의 구성의 조합으로 STS 같은 임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또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았고요 필요 시에는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이후에 또 삭제도 볼트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런 크리덴셜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전보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생기실 거고요 또 발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기존에는 저희가 다 콘솔에 들어가서 생성하고 계정 생성하고 누가 또 팀이 바뀌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이런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해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크리덴셜 관리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그런 간단한 코드들을 이렇게 기탑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이런 코드들을 참고해서 한번 본인 각각의 어떤 자리에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몇 가지 이런 패턴들이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솔님 세션 마무리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 다양한 인증관리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션은 녹화가 되었고요 세션 종료 후에 홈페이지, 이메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저희 하시코프 커뮤니티 행사인 하시톡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얘기한 테라포물 주제로 한 세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냅스야 세션은 컨솔의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주제로 추석 이후인 9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